후원 전역차차폭 빨리 문 열려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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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엔야말로 깨봅시다 할 수 있다 화이팅! 자 혹시나 유튜브에 올라갈걸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언제까지 계속 4단계를 도전하고 있고요 함께 하시는 분으로는 미스터로빈 그리고 아이들 아이언 1님과 생퀸니어스님 보울스님과 함께 4단계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에서 방금 전파 너무 아깝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파는 더 적은 무리가 떠서 바로 4단계 도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4인팟이 조금 합이 잘 맞아서 4단계를 뚫기 직전이거든요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이 사용량에 대해 다른 것들이 장도를 통한 정치지에 들어야 되니 사무실이 너무 유일하게 여러분 4단계를 한번씩 깨 보셨죠? 네 나만 먹게 봤어 뭐야 뭐야? 슬라이퍼 있는건가? 처음부터 분위기가 좀 안좋은데 뭔가? 전어들 위즐을 못찾아 봐야되요 전어들이 불팍하게 안좋은데 스위탄을 챙기세요 저한테 그 장르의 스위탄을 놓고 이 장르의 스위탄을 끌어오고? 무슨 일이야? 메카니커의 장르! 최강의 장르기장은 핵심사장장으로! 왼쪽에 화염방사 스택번호 스택번호 컷 저격수 스나이퍼 멍멍이 왜이렇게 이상한 했더니 또 이어폰 꼬꼬로 꼈어 자 배변 컷 어 조심하세요 그거있어요 그거있어요 데모노스 데모노스 있어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돼 돌아가요 일로가요 일로 데모노스 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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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길로요 정면으로 가지마세요 네 데모노스 피해서 갑시다 저거 뜨면 저희 뭐야 이거 번개조심 창문쪽으로 가야될거 같은데요 창문쪽으로 저거 야 좀맞떨어도 넘어가야돼 맞떨어도 그냥 넘어가야돼요 자 여기서 막고가요 포즈에요 안으로 들어가서 막고갑시다 일로와요 일로 어 밖에 다잘못쓰면 저희 큰나이카 조심 잘 하셔야 되요 더 적은 물이라메 더 적은 물이라메 천천히 한 명씩 가요 칼 들고 오세요 칼 들고 근접 들고 뭉쳐요 일단 뭉쳐요 아 슬라이퍼 슬라이퍼 어딨지? 잡았어요 잡았어요 또 치료 있을텐데 저 앞에 가야겠어요 여기 킬로 지나서 아 펜퍼 아 펜퍼 와 이거 다 막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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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방패병 하나 처리했다 지금 담 мел dedicated 칼리스터똕 칼리스터똞이 별로인가요? 칼리스터똞이 dürfen 칼리스터똞이 pien identified 窟고 여긴 너글의 똥똥인데요? 이전엔, 이전엔 뭐 다크타이다 하셨던 분은 뭐 죄다 뭐 광고더만 광고로 그냥 찍막하고 하더더만 광고로 그냥 투브 챙기시고 레드키트 하나 챙겼습니다 우와 치료소 있다 저 돌연변이 여기 편약강자 챙겨주세요 혼자 내려가서 어그로 끌고 올게 칼레이스톡 프로토콜이 좀 기대작이라는데 되게 별론가보네 도석에서 막아야될텐데 도석에서 막아야될텐데 도석에나 막아야되요 아우 이거 안올도 못하겠는데 도석에서 비estones 와 나이스 어 전기 스턴 너무 좋다 영직 제일 잘 넣는게 전기 스태프를 하고있어 자격수 오 헝 어 대체 이제 타력있어요 타력어 쓰신 분 주세요 저 먹을게요 저 먹을게요 내 뒤통수에 쏘다 운행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시 racks치고, 이리 후에 morning van 다행히 딱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시종들과 공격! 대체 발전! 컨셉들과 공격! 어디서 공격하겠지? 우리 우리 차라리 우린 이것이 죽인거다! 죄송합니다 전체 발전으로 발전한 경험이 비닐이 차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적용한 시스템을 받은 것입니다. 아! 아직 지지 않습니다. 전엔 전엔 기능이 없었습니다. 맞다. 여기서 라운드 한번 맞고 가야겠네 아 불단법적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엘몬마 진짜 많이 튼다 타냭! 타냭 드세요 밖에 타냭 있어요 큰거 볼트 얻을 필요 없어요? 보울님 드세요 뭐야 끈 여세요 리퍼 스폿 라운드 한번 맞고 갈까요? 호스 포스터 호스 포스터 멍멍이 화연방사기 스폿 앙 호스 포스터 호스 포스터 아 맞고 가요 맞고 가요 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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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통 조심하세요 가스통 아 맞다 와 몽을 모어 어디까지 날려가는거야 제리킥 뿌렸어요 나이스 느낌이 너무 안좋은데 소리가 러글비스트인가? 힐팩 근처에서 싸우죠 빙글빙도 돌면서 패야될거에요 와 피평이 전략자차폭 전략자차폭에 그렇게 데미지가 좋긴 않구나 싸이코 위에 힐팩 남아있으면 드실거에요 싸이코 위에 힐팩 남아있으면 드실거에요 위에 올라가지마요 애드리스 올라가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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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이 확정하셨습니다 갑시다 앞으로 합쳐요 모여요 모여요 또 깨나오니깐 조심하시고 또 깨나오니깐 조심하시고 이쪽으로 오케이 어우 내투똥스러워 갑시다 잘가 뭐해 뭐 탄약 탄약 오자는 사람 저거 드세요 오케이 올림 드시구요 아 문체코 갑시다 문체코 정영수 컷 컷 싸이코님 누구셨어 리퍼 이거 두 분 드세요 두 분이 드세요 컷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멀다 아 웬만한 칼에도 안죽어 탄약 한번 깔까요 아니 아니 이제 깔아야되요 저희도 아 그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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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이 확실하게 됐어! 어 잡히셨다 78, 몸이 죽어 그내수시구 딸타인건 아니구나 엘리베이터에 타요 엘리베이터 와 얘네들 칼 몇 방을 맞아 죽는거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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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고 갈고 바로 나올텐데 호드 야 이거 너무 많은데 한 명이 앞에서 밀치기하고 뒤에서 자장전하고 오우 엉망이 컷 아잇샷 살려야되요 하방 두명있어요 조심해요 제가 살릴게요 업무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아직 재단전중이야 천천히 가세요 오오오오오오 너는 내가 맞지 않나요 진짜 죽겠구나 뒤에 자폭병 일단 계단 위로 올라갈까요 네네네 하바스터 샹타기 잡았어요 살리세요 건너 있어요 멍멍해 왤아 하하 Cordial 왤아 Diese는 싸이코가 있다가 일로 할만할까요 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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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왔나? 다 왔다고 해줘 다 왔나? 다 왔다고 해줘 아직 조금 더 나왔네 1, 2, 1샷도 1킬 아아아 뒤 화방 어이씨 뭐야 심폴트! 너 죽을 수 있어! 나는 모든 것들을 지켜줄게 다 왔나! 모든 분이 지켜주지 않는다 다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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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코러 컷! 그레코러 컷! 그레코러 컷! 그레코러 컷! 이제 좀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끝났다 이따가... 시작 이 낯놈의 죽음! 이 낯놈의 죽음! 마지막 구다 갈다 신약 없으신 분들 다 드세요 아 이제 여기서부터가 고비인데 이건 여기서부터가 고비라서 문제야 메디캣은 저거 문 열기 전에 직전에 거기서 써서 버텨야 되는데 조금만 더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뒤로 가서 좀... 뭉쳐서 가요 뭉쳐서 저거 한 다음에 라운드 맞고 움직여야 되는데 뒤에 뭐가 쫓아오는 것 같은 기분이지 왜? 그게 맞습니다 발토록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기분이 아시죠 뭉쳐서 움직여요 뭉쳐서 저기 로비님 탄약 있어요 저거 두세요 네 어 스포스터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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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다같이 다같이 갑시다 여기 탄약 큰 거 있어요 중요해요 트레퍼 있어요 아 아 아 화연방사까지 빈이 그 히트캣 까셔야 될 것 같아요 트레퍼 깔았어요 아 트레퍼 스펙 깔았습니다 네 탄약 주세요 어어 쏘리 쏘리 내가 버렸어 내가 버렸어 진짜 괜찮아요 근데 와 위험했다 이거 아 뭐 죽질 않아 얘들 어 여기서 히트 회복하고 가요 회복하고 하나 남았죠 네 한개 남았어 아 이거 탄도 모자란데 이거 끊었네 가시죠 다같이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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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하다 이쪽으로 오 아 아 아 아 폭스바스터 뭉쳐있지마요 후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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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나이스샷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힐패 아무도 없나 없어요 마지막이었어요 아까 맞음 잘 막아야 돼 이제 아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저 건물이라베 일단 있으면 다 까야될거 같아요 저 건물이 누가 적었냐 열어서 깨우고 문앞으로 가야되는데 아! 불전쟁이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아우 아우씨 저 기동하지 마요 기동하지 마시고 기동하지 마시고 기동하지 말고 잠깐 주변 둘러봐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가요 괜찮은거 없어요 5 4 주변 혹시 모르니까 리젠드 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훑어보죠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부활에서 총알 여기로 오니까 총알 나오면 드세요 저 보다는 베테랑분들 베테랑이 드셔야 돼요 알렉 베테랑분들이 누르고 튑시다 누르고 문으로 튑 누르고 문으로 튑 마지막에다 여깨 버티자 힐이 없다는게 좀 크긴 한데 구석으로는 가지 트레퍼나 이런 애들 없다면 안 당해야되는데 트레퍼나 안 나오니까 트레퍼나 안 나오고 모노랑 베이저 후변변이 있어 아우 이제 이거만 건지면 되는데 네 베테랑분들은 사이커분은 무조건 진행하셔야 돼요 네 와 사이커 진짜 너무 좋다 사이커 아 정기지파이 캐리다 이거는 마울러 같은 애들 나올 수는 없는데 죄송해요 빨리 문 열려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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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려라 빨리 열릴때 안됐니 열릴때 안됐니 빨리 열려 아직 웨이버 더 옵니다 오우 쉣 알 수 있다 버텨 버텨 버텨야 해 웨이버 더 옵니다 아 큰일났다 이거는 아픈레그 세우고 봐요 애팽 플레그 세우지마 플레그 세우지마 바로 직결 처형이야 웨이버 웨이버 열려 열린다 고자 고자 4단계에 성공!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1500킬 했어 우리 와 공상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